안녕하세요 마스터왕TV 구독자 여러분 먼저 댓글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 보면서 많은 힘을 얻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, 택견 컨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답글로 1번부터 64번까지 번호를 남겨드렸어요 그래서 이 항아리 안에 1번부터 64번까지의 번호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추첨을 해서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를 알려주시면 여기 메일 주소 보이시죠? 이 메일 주소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그 주소지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지 않고 꺼낼게요 먼저 첫 번째 당첨이 되신 분은 46번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당첨되신 분은 5번입니다 세 번째는 3번입니다 네 번째 당첨되신 분은 네, 60번입니다 다섯 번째 당첨되신 분은 네, 35번 여섯 번째 당첨되신 분은 8번입니다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당첨되신 분은 어, 두 개가 나왔습니다 다시 네, 12번 네, 다시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8번, 35번 35번, 60번, 5번, 46번, 그리고 3번, 12번 네, 당첨되신 7분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, 그 제 동영상에 댓글 이벤트 영상의 댓글란에 보시면 제가 답글로 1번부터 64번까지 번호를 부여해드렸고요 당첨이 확인되신 분은 네, 다시 한 번 네, 이 메일 주소로 네,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바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다음 이벤트는 만 명이 되면 네, 좀 더 풍성한 상품으로 이벤트를 또 한 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마스터왕TV 네, 영상 재밌게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어서 택견을 좀 더 널리 알리고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네,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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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